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어르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용필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들 좋은 약초, 좋은 한약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게 연역력 강화를 위한 즉 특수한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특정한 병원체에 대한 연역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B세포, 잘 아시다시피 항체 면역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T세포에 의한 것입니다. 이 T세포는 사령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바로 죽이게 되고요. 항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둘러싸서 빨리 청소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이 두 가지 면역반응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특정한 감염증에 대한 예행 연습을 미리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면역체계에 잘 기억되고 새겨지게 됩니다. 특정한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범을 할 때 우리가 맞은 예방접종에 인한 면역체계가 철통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보아도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국내 성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면 재미있게도 폐렴이나 코로나가 합치면 거의 1, 2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 어르신분들은 이 폐렴이나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그러면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 조사해 보면 세균인 폐렴구균이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 바이러스가 2, 30%를 차지합니다.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RSV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개 예방접종이 다 도입돼 있어서 저희가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0세 남자분이 건강검진 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엑스레이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 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일 전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많아졌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렇게 한쪽 폐가 하얘졌습니다. 하얘지면서 산소를 필요할 정도까지 급격히 악화돼서 이분은 기계호흡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망률이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좋아지시더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3, 4개월, 수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하셔야 일상생화로 다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이런 폐렴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왜 어르신에서 폐렴이 더 잘 생길까요? 어르신이 되면 면역 시스템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어르신분들은 당뇨나 심부전 같은 만성질환도 많이 있으시고 여러 면역 저하제나 약을 투여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폐렴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렴을 예방하려면 자꾸 예방접종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폐렴구균 23가 다담백신을 한 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렴구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폐렴구균은 120가지 정도의 혈청령이 있습니다. 종류가 120가지는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폐렴을 잘 일으키는 23가지 혈청령에 대한 백신이 23가 다담백신이고 그중 더 주요한 13가지나 15가지 혈청령에 대한 백신이 13가 또는 15가 담백결합 백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3가와 15가가 다 도입돼 있습니다. 어떤 예방접종을 맞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다담백신과 담백결합 백신을 비교해보면 빨간색으로 칠한 담백결합 백신이 효과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무료로 접종시키고 있는 다담백신뿐만 아니라 담백결합 백신도 투여받으셔야 한다 얘기해드립니다. 이 담백결합 백신은 가격이 약 10만원 정도 하는데 폐렴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만큼 고생을 하시는 걸 생각하면 그 10만원이 입원 비용에 비해서는 아주 싼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65세 미만이신 어르신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담백결합 백신부터 접종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13가나 15가 담백결합 백신을 맞으시고 난 다음에 1년 간격으로 23가 다담백신을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 맞고 계시다가 65세 이후가 되면 23가 다담백신을 한 번 더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국가 지원하는 것으로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격은 다담백신끼리의 간격은 적어도 5년 이상은 키우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25세 미만인데 동네 병원에서 23가 다담백신을 먼저 놔줬다. 저 다담백신의 가격은 2, 3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걸 먼저 마셨는데 담백결합 백신이 오늘 좋다고 하니까 가서 빨리 맞아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꼭 1년은 지나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3가 다담백신을 먼저 맞으신 분은 1년 후에 담백결합 백신을 맞으시고요. 그렇게 안 맞고 계시다가 이후로는 65세가 넘어가시면 그때 다시 23가 다담백신을 한 번 더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담백신끼리의 간격은 5년 이상을 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간단합니다. 그냥 한 번도 안 맞으셨다면 담백결합백신부터 한 번 맞으시고 그 다음에 1년 간격으로 23가 다담백신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아까처럼 23가 다담백신을 먼저 마셨으면 꼭 1년은 지나서 13가, 15가 담백결합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주요 폐렴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인 독감, 즉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기존에 있는 폐질환이 악화됩니다. 또 이상하게도 심장에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심부전이라든지 급성신근경색이 인플루엔자에 걸리시는 어르신한테 잘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 폐로 자석처럼 폐렴, 구균 같은 세균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균성 폐렴이 2차적으로 합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면 2차적으로 세균성 폐렴도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런 세균성 폐렴이 되면 더 위험해지겠죠. 두 가지 폐렴이 같이 합병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를 예방해서 세균성 폐렴까지 같이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을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심장 질활로 인한 사망률을 약 20% 감소를 시킬 수 있고 입원도 40% 감소 그다음에 병원 입원 시 사망 이용도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되는데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에는 네 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 백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항상 같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년 유행하는 백신 바이러스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매년 접종을 받으셔야 연영원성이 좋아지겠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맞아서 이 면역력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 인플루엔자 백신 중에 고면역원성이라는 새로운 백신이 국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고면역원성은 용량을 늘린 겁니다. 백신의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용량을 올린 건데 이게 어르신들께는 기존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확연히 좋습니다. 대신에 국가에서 무료로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비용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6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두 배가 되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 가을부터는 우리 어르신분들은 비용이 되시면 고면역원성을 찾아서 맞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매년 맞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는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도가 많이 약해졌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다시 걸리면 중증 폐렴을 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중환자실 가시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도 매년 한 번 정도는 어르신들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저희가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에는 한 번 정도 맞으시면 1년을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백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족이 전부 다 맞아서 서로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병품처럼 보호하는 백신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은 어르신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우리 따님들, 자제분들 그리고 손자, 손녀도 다 인플루엔자,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폐렴이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아까 RS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RSV는 우리나라말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흔히 우리가 RSV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어르신들에서 이 RSV 감염증의 질병 부담은 거의 인플루엔자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중환자실에서 겨울에 인플루엔자만큼 RSV에 의한 폐렴 어르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루엔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는데 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어르신한테는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도입이 되면 기저의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 RSV 예방접종을 일단 한 번을 마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어르신들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폐렴에 관련된 예방접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후유증이 무서운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원래 수두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수두바이러스가 첫 감염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권신에 피부 발진하는 수두가 걸립니다. 이 수두가 걸렸다가 우리가 면역력을 회복을 하면 이 수두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 다발에 들어가서 숨어있습니다. 숨어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 바이러스가 나도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재활성화됩니다. 재활성화되면 신경을 타고 다시 나오죠. 그래서 여러 신경을 따라서 피부에 수복 발진이 생깁니다. 그게 곧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으로 피부 발진의 약을 먹고 좋아져도 어떤 분들은 약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분들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심하게 생깁니다. 이 신경통이 수년간 가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이 신경통을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이렇게 신경을 타고 나서 번지기 때문에 밴드, 띠를 두른 것처럼 수포가 우리 몸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 띠를 두른 부위에 신경통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대상포진을 예방하면 신경통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생백신이고요. 왼쪽에 있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예전부터 맞아오신 거고 이미 맞으셨던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예방효과가 좀 떨어지고 살아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면역저하자분들한테는 놓지는 못하는 백신이었습니다. 예방효과는 한 60% 정도 예방이 되고요. 한 번만 투여하면 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싱글릭스라는 이 단백질 백신은 면역저하자도 투여받을 수 있고요. 예방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약 95%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고 2개월 간격으로 두 번 투여하는 반점은 있고요. 또 생백신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생백신은 한 10만원 정도 하는 백신인데 싱글릭스라는 백신은 한 번 투여받으시는데 한 25만원 두 번 받으셔야 되니까 약 5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한 번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면 싱글릭스를 꼭 맞으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스타박스와 같은 생백신을 한 번 접종하신 분도 다시 싱글릭스를 맞으시면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싱글릭스를 다시 한 번 맞으시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그때도 두 번 연속해서 맞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예방접종은 티대비라는 예방접종입니다. 이 안에는 파상풍과 배기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혼합백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녹슨 못에 찔렸어요. 고염된 환경, 흙이나 이런 데서 상처를 입었어요. 이러면 파상풍을 많이 걱정합니다. 이 파상풍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이고요. 또 백일화라는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일해, 백일 동안 기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걸 앓고 나시면 기침이 매우 오래 갑니다. 그래서 티대비를 10년에 한 번 정도 맞으시면 파상품도 예방할 수 있고 백일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생아를 보시는 어르신들 손자, 손녀가 있어서 신생아를 돌고 계신 분들은 이 신생아들한테 배기대가 걸리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폐렴으로 진행하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증상이 없어요. 배기대가 별로 기침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백일화 예방접종을 같이 맞아주셔서 신생아를 보실 때 아기들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동네 의원에 가셔서 파상풍 백일회 성인용 접종 달라고 하시면 맞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4, 5만 원 정도 안에서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예방접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방접종 비용이 다 따져보면 한 150만 원 정도까지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 드는 것보다 더 효과가 많습니다. 감염증으로 입원 시에 드는 비용이나 건강 악화 이것들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예방접종 비용이지만 이걸 맞으시는 게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맞으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이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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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